네, 설악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1년 12달 중에서 설악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계절이 10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풍, 어느 누가 쳐다봐도 참 아름답다는 소리가 나오죠 이제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9월 28일 날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부지런히 내려오는데 지금 공능능선 중앙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말 정도 되면 이 밑에서도 단풍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설악산 단풍 이 한반도 남한에서 특별히 제일 먼저 단풍이 물드는 산이 설악산이라서 또 하루라도 먼저 이 단풍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말 그 다음 주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 단풍을 구경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가 한 해를 살면서 새싹이 봄에 돋고 또 여름에 나뭇잎이 아주 울창하게 무르익고 가을이 되면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면서 모진 비바람으로 얼룩진 데도 있고 찢어진 데도 있고 그대로 또 내년을 맞이하면 얼마나 또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낙엽지어 떨어져야 되는 그 나뭇잎들이 그냥 아주 서운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1년 12달 중에서 그 낙엽지기 직전 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든 나무가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한평생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사추기가 오면은 괜히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설악산의 단풍처럼 일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정말 이 세상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단풍처럼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높은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마지막이 이 설악산의 단풍처럼 후회함이 없는 행복으로 온 몸과 마음이 물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엄마 제비가 먹을 것을 물고 이제 퉁지로 들어왔는데 먹이는 하나고 달라고 하는 이 새끼들의 입은 많아요 어떤 새끼한테 이 엄마는 먹이를 넣어줄까요? 이쪽 제일 한쪽에 있는 그냥 뭐 뾰루뚱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새끼한테 먹을 걸 줄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그 먹이를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입을 강제로 벌려서 먹이면 그건 고문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건강과 행복을 많이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편 81편 1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노예 생활하고 종로를 다듬 그 애국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는 것만큼 채워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첫 번째 누가 입을 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받아 먹는 입 그 입을 누가 열어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입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엄마 마음은 한 술이라도 더 이 아이에게 먹게 해서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막 세 수저 열 수저 막 우겨 넣으면 그것처럼 큰 고문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누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을 벌리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이게 밥이지 먹기 싫은데 강제로 입을 벌려서 음식을 넣어주면 이건 최악의 고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에게 건강의 선물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행복의 선물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은 누가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벌려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하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 위생병원에 가서 한 주일 동안 백투에 된 이동 힐링 캠프를 하는데 이영희 씨가 친척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간경화 말기라서 복수가 차고 또 황달이 오고 병원을 갔더니 한 번 굳어진 간은 다시 회복이 된대요 안 된대요 된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간경화 말기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그냥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친척이 여러 명이 이 백투에 된 힐링 캠프에 이영희 씨를 끌고 왔어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뭐 싫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졸라도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날 그냥 거의 강제로 끌고 왔어요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미리 왔는데 그냥 간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사정이 이런데 이 백투에 된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강제로 끌고 놨지만 그냥 간다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 그러니 한 번 상담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뭐 입을 안 벌리는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무슨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겁니다 아 정말 내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제가 뭐 입은 자기가 벌려야 되는데 헐리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 가족들이 당신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겠느냐 그 해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저 가족들을 좀 봐서라도 이왕 왔는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한 시간 듣고 그러고 가라 그 말에는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할 수 없지 하지 마라 그러나 저 안타까워하는 가족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왕 왔으니까 한 시간 강의 듣고 가라 그랬더니 마지못해 저 뒷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 한 시간 동안 큰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끝나고 가면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고 마지막 소망은 백퇴댄인데 백퇴댄도 이제 끝나고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큰절히 기도하면서 한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한 주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얼굴 혈색이 달라져요 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입을 벌렸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삶을 계속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을 열어야 된다는 것일까 무엇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들어와야 피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는 것인데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 10편 81편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지즘에 내가 너를 건졌고 입만 그냥 맥없이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을 벌리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뭐, 뭘 위해서 부르지지라는 것일까? 입을 열고 뭘 위해 부르지지라는 이야기인가?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하나는 이 속에 뭘 몰랐기 때문에 내 몸 망가뜨리는 것 그냥 부암직스럽다고 먹음직스럽다고 얼마나 많은 나날들 동안 이 속에 집어넣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입을 벌리시고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뱉어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뭘 몰랐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뒤안길들 영적인 독소, 육적인 독소 다 쏟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어진 이 몸과 마음 속에 입을 크게 아하고 벌리고 이 세포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음식 달라 기도하고 상처받은 이 마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하늘의 말씀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크게 벌린 것만큼 하늘의 선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쪽 캐나다 에드몬트 지역에 살고 있는 박주동 선생님께서 박주동 선생님께서 부인과 그 딸을 데리고 한국에 나오셨어요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캐나다 병원을 다녀봐도 그게 꼭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까지 데리고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참여한 겁니다 첫날 마이크 잡고 자기소개할 때 저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요 부인이 유방암이 걸려서 부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가진 생명을 몇 년 깎아먹고 좀 일찍 죽더라도 이 자기 부인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진실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하여튼 아내가 좀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데 말씀을 하루 이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내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좀 먼저 가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 잘라서라도 내 부인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큰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말은 안 했지만 병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소대장이었댑니다 비가 막 구슬구슬 내리는 날 중공군하고 육박전을 펼쳤대요 밤새 밤새 막 칼로 찌르고 막 뭐 누군지 모르니까 잡히면 다 찔러서 죽이는 전쟁을 했는데 낮에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자기 소대원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 있더래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부터 비가 오기만 하면 배가 아프댑니다 어김없이 비만 오면 그날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 배가 끊어질 것 같은 심한 통증이 오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죄책감 소대장이 다 부하고는 죽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서 목숨을 연명하나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슴 속 깊숙이 가라앉은 그 두려움과 죄책감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 두려움 이 죄책감 다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날 십자가 예수님께서 꼭 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그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복통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기 담고 살던 죄책감 두려움 공포 입 다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다 토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빈 마음 속에 약속하신 치료의 선물 행복의 선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입을 얼만큼 벌려야 할까요? 입을 벌리라고 했는데 얼만큼 벌리면 좋을까요? 넓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벌리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벌리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안 믿으려면 말고 이왕 믿으려면 그냥 하나님 축복 크게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원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참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가 다 쉬워요 영어가 묵시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뭐 와닿질 않아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비전이라고 했어요 이왕 믿으려면 이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좀 많은 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조금만 입 벌리고 조금만 하다가 그냥 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과 목표와 표대를 크게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먹여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페이지에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세워놓은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디 한평생 사신 어르신들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표준을 놓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데 살아보면 항상 자기가 세운 목표보다도 더 합니까? 덜 합니까? 항상 못 미치죠? 막 복싱 선수가 13라운드를 뛰고서는 마지막 라운드를 뛰었는데 난 한 라운드 더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한 겁니까? 이건 잘 못한 거예요 그 남은 힘까지 마지막 다 쏟아 부었어야 돼요 내가 세운 목표를 맨날 초과 달성한다? 잘못 산 겁니다 꿈이 약한 거예요 너무 낮게 표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보다 너무 낮게 표 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세운 표준보다 더 높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씩 아쉽게도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표준을 높이 세워놓고 한 계단 한 계단씩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입을 벌리라는 얘기는 표준을 높이 세우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세울 표준이 있고 나이 들어서 세울 표준이 있고 어느 누구든지 표준이 있고 목표가 있고 표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표 때가 있으면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여유가 없어요 그 길을 가고 하고 싶지만 그 길과 다른 길은 잘라내고 먹고 싶지만 안 먹고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표 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 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묘지에다가 뭐라고 한글 쓰고 죽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표 때가 있는 자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주일을 살 때도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걸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번 주에는 2만 보를 걷는다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8천보 걷고 그냥 느낌으로는 집에서보단 많이 걸었어 그러고 또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딱 2만 보를 세우면 아, 이게 한 번 걸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두 번 걷고 세 번 걷고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만 8천보를 걸었어요 어느 날 1만 8천보 걷는 날도 있죠? 목표 안 세워도 그러면 1만 8천보 걷고서도 야, 오늘 흔들바위까지 갔다 오고 많이 걸었어 그래, 잘 거예요 그러나 2만 보 표 때를 세운 사람은 딱 보니까 저녁 먹고 보니까 1만 8천보를 걸었는데 몇 보만 걸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2천보 그날 밤에 비가 와도 비 온 입고라도 2천보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다릅니다 표 때를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변통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게 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한 장벽을 깨트리면 전진할 더욱 큰 기능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도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 때를 세우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은 이 사축이가 그렇게 허전하거나 외롭거나 한스럽지 않을 거예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도 내 인생 다시 살아가라고 해도 이보다 더 열심히 살기는 어려웠을 거라 하나님 부족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기쁨이 어떻게 젊은 청년이 느끼는 그 기쁨과 같겠습니까 성경은 백발이 멸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나무를 봐도 낙엽지기 직전 단풍 시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꿈만 있는 청년들보다 그 꿈이 있었고 표 때가 있었고 가고 싶지만 그 길 자르기도 하고 먹고 싶지만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 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 성취한 그 수많은 결과들을 바라보는 머리가 허연 백발의 어르신의 기쁨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표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표준을 세우고 그 표 때를 향해서 아주 담로한 결심을 가지고 오른 방향으로 매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람된지 한순간순간이 여기 뿌듯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냥 그날그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기쁨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얻은 것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왔다 갔다 해서 큰 걸 이룰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머지 남은 시간의 여생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리시고 표 때를 높이 세우고 걸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기름이 한 주먹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한기 하 사장 3절 4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아가 돈 많은 집에 좀 가지 과부 집에 간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집도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 쌀 한 큼 있는 것 이걸로 그리고 또 기름도 딱 한 번 이거 빵 구울 만큼 마지막 기름 남아서 이걸로 빵 구워서 우리가 먹고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죽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떡 마지막 떡 놔달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밭 과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야 선지자가 저거 먹고 힘을 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있구나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하나만 딸랑 빌려오지 말고 어떻게 빌려오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 많이가 얼마인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크게 입을 벌리는 게 달라 그릇이 틀려 그런데 자기 믿음만큼 다 빌려왔더니 기름을 붓는데 뭐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는데 그 기름이 언제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빌려온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더니 더 이상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몇 센치 벌려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먼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릇 분량대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참 세월 빨라요 미국에 가서 10년 있다가 나왔는데 벌써 또 7년이 채워졌습니다 미국에 10년 동안 백퇴된 운동본부를 설립을 하고 이제 나올 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에서 10년 딱 단절되면 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군인들 평생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딱 특무상사 제대하고 마지막 타는 돈 가지고 사업하면 100% 망하죠 한국에서 사는데도 군대 사회하고 이 밖의 사회하고 틀려요 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감이 없는가 하면 콩나물 한 그릇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 가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어려운 게 뭔가면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얼마를 축의금을 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옛날 미국 가기 전에는 2만 원짜리를 주면 됐는데 5만 원을 주면 이게 서운하다고 할지 많이 줬다고 할지 이 감이 전혀 안 잡혀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이게 10년 사회 단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이제 건물을 빌려서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첫째 주는 저쪽 서쪽 바다에 가서 하고 두 번째 주는 저쪽 부산 쪽에 가서 하고 세 번째 주는 대전 쪽에 와서 하고 네 번째 주에는 서울 쪽에 와서 하고 매주를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한국에 와서 일기 백퇴된 힐링 캠프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보내주셨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주일 끝나고 또 다음 주에 이기를 하는데 어디서 또 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다음 주에 뭐 한다고 신문에 낼 것도 아니고 무슨 TV방송에 광고할 것도 아니고 믿을 건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일 또한 직접 백퇴대를 체험한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누가 참여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기도 안 와서 못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와서 이번이 몇 기예요? 153기 153기 지금 이제 그때부터 일기 다 시작한 것이 진행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이고 우리 둘 몸뚱아리 밖에 없지만 저는 이 말씀대로 딱히 표대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꿈만 크다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꿈도 안 꾸고 왔다 갔다 살다 가는 것보다는 꿈이라도 꾸어야 그게 뭐 살아갈 만한 원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시겠다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루도 같은 장소에서 매주 해도 쉽지 않은데 전국을 승용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이게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에 힘을 주시고 이게 2015년 1월 4일이었는데 2016년 1월 10일 딱 1년 그렇게 하시고서 세운 목표처럼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을 구입하게 해주시는데 뭐 돈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은행에서 좀 융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10년 살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크레딧 카드를 안 내줘요 어떻게 믿고 내줘요 크레딧 카드를 안 내줘요 예전에 있었던 게 신용이 다 단절이 돼서 크레딧 카드도 안 내주고 이제 뭐 어떻게 와서 거소증 받고 어떻게 하니까 크레딧 카드 하나를 내주는데 한도가 많이 안 내주더라고요 한도가 뭐 많아야 뭐 하여튼 안 내줘요 그러니 융자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도전했다가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꿈은 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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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더니 융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이 한 카드 회사의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 카드 회사 사장인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그냥 거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해줄래? 아니면 네가 그냥 내려왔다 치고 알아서 잘해줄래? 그랬더니 알아서 잘해주겠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딱 1년 만에 이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 있어요 또 교대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8일 교육센터 건물을 구입했고 제가 다물려고 하는 꿈은 이것 가지고는 좀 안 돼서 계속 꿈을 꿉니다 그래서 또 딱 1년 만에 이 앞에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다음 주 6일 날이 이제 대금을 치르는 날인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 감사하게도 그 대금이 100%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꿈을 꾸는 대로 효대를 세우는 대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표대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만 매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게 크게 입을 벌리면 거기 누가 채워주실까 누가 채워주실까 입을 크게 벌리면 누가 채워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채워주시겠다 특별히 이 대금을 치룰 때 한 분이 그걸 좀 돕겠다고 한 분이 있었는데 주식을 팔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1년 12달 중에 지금 굉장하죠 팔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겠다 나라도 어렵겠다 주식이 팍 올라가면 팔아서 하면 되지만 막 곤두박질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날짜 되기도 전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분이 딱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여기 10편 81편을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는가 1절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6절에 보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짐 짊어지고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이거 내 짐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짐이에요 우리 어깨에서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잘 상의하셔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한은 어떤 높은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들면 딱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7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잘나갈 때만큼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암이 걸렸을 때 몇 개월밖에 살리 못한다라는 선고가 있을 때 아 이게 줄어들면 좋은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으다 자꾸 번지는 것 같으다 이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잘될 때 믿는 건 누구나가 믿어요 내가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이냐 쭉정이 믿음이냐 정말 속이 꽉 찬 믿음이냐 이것은 봄에는 몰라요 가을에 낙엽지어 떨어지는 그날이 돼야 이게 1년 12달 푸르른 상록수인지 활엽수인지 그날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암이 자꾸 열심히 했는데도 번지는 것 같고 통증은 여전히 있고 이때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쭉정이 믿음을 가졌는지 증명될 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고난 중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아 이게 어렵겠는데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그냥 포기할래 이때 고난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10절에는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뒤돌아보세요 이번이 하나님과 첫 번째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세요 평생 최악의 종로로 하고 살아갈 뻔했었던 나를 이미 한 번 건져준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알파이실뿐만 아니라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애국에서 인도해 냈으니 광야 생활을 알아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꺼내 주신 분이 가나함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참 멋진 하나님이 여기 마지막으로 또 등장을 하시는데 내 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려 저희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 돌려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각도를 보니까 저 사단이 나를 급소를 치려고 그러고 나는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돌려차기로 한판승을 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돌려 이게 돌려차기 할 때 그 돌려입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 봤어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 놓은 데도 많아서 이 돌려가 돌려차기 할 때 그 돌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대적을 치시는데 정면으로 치면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이긴 것이지만 내가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돌려치기로 한 방을 대적에게 먹이면서 나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태권도 시합하는 거 보면 자기가 딱 그냥 급소를 매겨서 한 방 쳐가지고 이기는 것보다도 오 저거 지는데 그런데 멋지게 돌려차기 한 방 먹이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러다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하고 찾으면 돌려차기로 대적을 치시면서 승리로 장식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입을 크게 벌리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럼 도대체 무엇을 채워준다는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랬는데 무엇을 채워주신다는 것일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will kill it 여기 한국말은 무엇 채워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채워준데 그런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채워줄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will kill it 뭘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겠다 그게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할 때 선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신화가 앞에 딱 나오면 신화는 입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석을 하나 딱 넣어주는 게 페르시아 왕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면 하늘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는 보석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입 그것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입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가슴이 뜨겁고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차기를 하면서 이 판을 승리로 장식하실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지칠 수가 없을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날 정말 이 땅에서의 한평생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 한평생 멋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감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분 뜨겁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